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죠.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gx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겠죠. 또 이게 x3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fx는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다. g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. 자 이렇게 빼기를 했죠. 빼기를 하게 되면은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는 2x3제곱 플러스 2bx가 됩니다. 자 fx는 2로 나누면 되겠네요. 양변을 2로 나누면 fx는 x3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죠. 자 그 다음에 이 한쪽 방향으로 증가해야 된다. 그 gx가 그죠. 한쪽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니까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미분을 했을 때. 즉 g'x. 자 이걸 처리할 겁니다. g'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럴 때 한쪽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항상 이렇게 0 이상이 되어야 되죠. 그러므로 판별식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b가 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 3b 이하가 되겠죠. ㄱ 맞습니다. ㄴ을 보게 되면 방역시 f'x는 0은 이랬죠. 자 fx가 여기 있죠. 여기 와서 이게 f'x를 하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죠. ㄱ에서 구한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. 항상 이거 0 이상이죠. 그러면은 3b 있죠. 이게 0 이상 될 거라. 0 이상이므로 b도 항상 0 이상이겠네. 그럼 이게 지금 0 이상이죠. 0 이상이니까 f'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라.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.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. 이 부분도 이것도 어차피 0 이상이 될 거니까. 그렇죠? 서로 다른 실근이 되지 않습니다. ㄴ 틀렸습니다. ㄷ 보면은 f'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f'x는 0이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겠죠.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지금 항상 이것밖에 없잖아.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? 이 경우는 b는 0이 경우가 됩니다. b가 0이 되면은 우리 여기에서 여기서 보고인데 가져와서 b가 0이 되면 a제곱이 0 이하가 되죠. a제곱이 0 이하 되는 경우는 또 a는 0인 경우 밖에 없잖아요. 그럼 a는 0이고 b는 0이 되는 거고 g'를 보게 되면 여기 있죠. 여기 g'x 구해놨죠. 여기 와서 그러면 g'x는 a는 0 b는 0이니까 3x 제곱이 되죠. g'1은 3이 됩니다. 3이 되므로 틀렸죠. 답은 1번이 됩니다.